자 남선알미늄 자야 갑자기 이낙연이 신당 창당 뭐 등등 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각받고 있죠. 사실상 사진 사야 돼요. 특히 또 남선알미우 있잖아요. 남선알미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우선주를 굳이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거예요. 남선알미늄 사시는 분들이 아 이게 우선주 살걸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죠. 우선주는요. 나중에 하락할 때 잘 못 팔면요.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하한가에도. 진짜 안 팔려요. 여러분들 우선주는. 그만큼 우선주는 수익도 많이 가져다주지만 리스크도 정말로 강한 녀석이다. 뭐 세력 정치 테마주는 대부분에 이렇게 많이 비어있어요. 그만큼 세력들이 강제로 올리는 종목이고 여기서 이제 삭전한 놈들도 돈 정말 많이 벌고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보통 내년 4월이 총선이면은 이제 6개월 전부터 꿈틀꿈틀해요. 총선 테마가. 특히 한도원 관련주 엄청 오르고 있고. 특히 정치 돈 정말 많이 들겠죠. 정치판에 있는 데들도 다 여기서 돈을 가지고 옵니다. 정말 더러운 판이에요. 우리나라가.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가 매출은 잘 일으키지만은 매번 이런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남선알미늄 회사를 공장.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진짜 시가총액이 이 정도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회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좀 골때린 사항이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전에 항상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거의 대장이죠. 대장. 이낙연 대장주로 꼽혀요. 남선알미늄은.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골때린 상황이 왔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지금 뭐 사업 리스크도 너무 세고. 당연히 다음 타자 누구예요. 이낙연과 김동연. 딱 두 사람 있죠. 근데 김동연 아직 경기지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낙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회의원도 많이 했고. 정치계에서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이낙연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얘 같은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보통 민주당에서는 이제 극성 진보하는 사람들이 별로 이낙연을 안 좋아해요. 보수 한 40% 진보 60% 이 정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보수 진영인 사람들로 이낙연을 뭐 그렇게 썩 나쁘게 보진 않고 뭐 그렇게 등등 하고 있죠. 아무튼간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민주당에서 진짜 다음 이제 당대표든 누구든 간에 될 사람이 지금 누가 있냐. 이전에 이재명 전단 송영길. 송영길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뭐 테마도 없고 진짜 얘는 뭐한 놈인지 모르겠어요. 송영길 이 양반은 참 골 때린 사람이죠. 이 사람도. 아무튼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4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그런 기회고 맞잖아요. 특히 연말과 연초에 보시면은 이때 같은 경우가 좀 우선주도 돈이 많이 몰리고 특정 테마로 계속 쏠림이 길어져요. 한 달 내내. 연말 연초 같은 경우가. 지금 하필 또 4년에 한 번 오는 총선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심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계속 막 대상홀링수, 태양금속도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자 우리 목표가 얼마 잡아야 돼요? 저는 4200원까지 잡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낙연과 이재명이 같이 회동을 하면은 이것도 살짝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잘하면은. 이전에는 좋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을 몰아준 게 표에 있어서는 더 나은 건 맞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동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의 부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부가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건 좀 부정적인 걸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신당 창당을 진짜로 해버린다. 이러면은 어마어마하게 가요. 진짜. 다시 떨어질 거지만은 어마어마하게 갈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은 제발 갈 때 이렇게 좀 많이 급등할 때 분할 매도 하세요. 충분히 이런 차트 나올 수 있고. 이전보다 아직도 저가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지수도 지수지만은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지수가 많이 올라도 그렇게 많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3200원만 넘어도 3200원만 넘어도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길 추천드리고 추천드리고. 4200원 정도 되면은 그냥 다 던지시고 다른 거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다. 그런 것만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튼간에 뭐 여러 가지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이 있지만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벌어야 되는 게 답이에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혹은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 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 안 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그렇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 큰 금액 주고 내가 이거 제대로 한번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 TV, 매일경제,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맞다.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에서 100만 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 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 때 여러분도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것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러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예요.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난리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 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걸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에 인증해 주신 분들 보시면은 정확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챙겨서 돈을 더 넣으시니까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 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난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 수익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려있는 종류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즌 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 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테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에요. 테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에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고는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에게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방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수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신호. 화승커퍼레이션 매수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말자 올라가고 있어요. 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수익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제가 그런 거 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위험한 급등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 얼마 한 거. 이 복리의 마법만 느껴보신다면은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에 제 자락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바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종목 받아가시면서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버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감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신호 이런 건 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보시면서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텔레그랭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랭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는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이렇게 내가 단톡방 3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